이봐, 낙원에 도착한 소감은 어때? 제이콥스의 모행성인 만큼... 늪지와는 좀 다르겠지? 에덴 식스는 위험한 곳이야.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곳이지. 어쨌든, 멜리원의 후원은 엄청나지만 우리는 카타가와의 살인일기에서 몇 장을 가져왔지. 이번에 나는 저녁 시간에 쳐들어가 제이콥스의 CEO를 흡수해버렸어. 펑! 끝! 대신 충성스러운 꼭두각시를 심었는데, 이 여자가 또 장난이 아니야. 아주 냉철해! 또 한 명의 여자가 잘나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. 아홉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